그러면 민경호 대표님이 처음에 이준석한테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는 어쨌거나 좀 구태 의원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꼰대 정당에서 탈피하는 수단으로 갔던 거잖아요. 세대 포위로. 4,50도는 4,50대가 많아.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태어놓은 인간이 많은 게 7.1년생이에요. 100만 명이야. 100만 명. 지금 한 해에 태어난 애들이 20만 명이잖아요. 20 몇 명. 근데 7.1년 한 해에 태어난 애들만 100만 명이야. 죽은 애들 빼고 살아있는 애들만 100만 명이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4,50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파워 집단이잖아요. 근데 약간 정신병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6,70대와 2,30대가 세대 포위. 양쪽이 이렇게 연합해서 4,50대 포위해서 얘네들이 더 확장되지 않게 세대 포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2,30대를 잡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이준석 같은 청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대를 그때까지만 하셔도 이준석이 대표한다고 보셨던 거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민경호 대표님이 이준석한테 기대를 끊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계속 갈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포위를 하는데 아무리 청년을 대표해도 이 세대 포위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은 민주당이랑 안 싸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느라 바빠서. 참고로 지난번에 이재명의 백현동과 대장동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방송 나와서 아니 뭐 그거는 지 자체장으로 충분히 할 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가 분명히 당대표일 때는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미쳤다니까. 미쳤죠. 진짜로. 아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공대생이거든요. 얘가 인서울 공대야. 그 유명한. 그런데 이제 어제 집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민대표님이랑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올 때는 좀 음식을 하니까 맨날 놀다가 전화했지. 밥 안 먹었으면 지금 된장찌가 있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민대표님 물어본 거예요.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아들이 이준석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지니어스 나오고 이럴 때. 그런데 관심이 없대요. 좀 관심 없어요. 이준석할 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봐라. 건강한 20, 30대들 이준석 안 좋아한다. 저기 히키코미리 같은 애들. 앉아서 맨날 이 키보드 워리워나 하는 애들이 좋아하지. 정상적인 사회생활 애들 이준석 안 좋아하고 관심도 없다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확실을 갖게 된 거죠. 진짜로 그렇구나. 그렇죠. 아니 제 주변에도 제가 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좀 괜찮은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준석을 좋아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 다 뭐 알 법한 그런 대학교 나오고 다 유학생들 출신이고 한데 가만히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준석 좋아하는 준 딸들은 개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에서는 아무 힘이 없고. 맞아요. 그냥 이제 뭐 팬코 같은 사이트 가서 막 이준석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댓글 남기고. 그래서 이번에 뭐 그때 연락망인가 그거에서 뭐 며칠 만에 3만 명 모였다고 해도 토크 콘서트 열어봤자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5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 6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현실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남자애들이 다 싫어하는 것 같지만 두 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건데 그래도 여자애들이 너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싫어. 그렇죠.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싫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다면 자기는 지금 이런 여성 상위 시대에서는 결혼이나 연애 자체가 불가능해요. 완전 루저야. 이런 애들이 갖는 또 이거는 약간 어떤 합리적인 반감이라고 보면 분노거든요. 사회에 대한. 저는 이준석이 여길 대표한다고 봐요. 그냥 분노, 감정.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여자가한테 당연히 이 정도를 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그런 거야. 자기는 체육 시간에 남자들은 다 나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우리 아들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대. 근데 엄마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 화나서 돌아가면서 갈아입자 그랬어. 한 번은 니네가 나가서 갈아입어. 한 번은 우리가 나가서 갈아입을게. 근데 사실 자기는 남자들이 나가서 갈아입는 게 맞다고 생각한대. 근데 너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으니까 애들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얘도 남자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애들과 제 여자들이 나를 안 만나줄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이 막 있잖아요. 자격지심. 그게 너무 강한 애들은 좀 달라.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봐. 이준석을 지지하는 남자애들. 물론 뭐 아니고 멀쩡한 애들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준석 당대표 되고 한참 용비어청가를 부를 때는 진짜로 20대 남자들 건강한 애들 다 좋아했다니까요. 맞아요. 저도 좋아했었고. 근데 지금은 달라. 완전 루저만 남은 거지. 한마디로 그걸 전문용어로 찐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찌질하게 찐따같이 맨날 휴대폰 가지고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댓글 남기고 있고 자기 반에다 욕하고 있는 찌질이들. 찌질이의 전형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비극인 게 그런 찌질이가 찌질이들을 데리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정치권에서 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 그러면 이준석이가 2030을 대표하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지키자고 했는데 7명 나온 게 걔네들의 특징은 외부로 나오질 않아. 히끼꼬물이처럼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지. 유명한 7이네. 어. 온라인에서만 살아 걔네들은. 그렇죠. 온라인에 삶이 없어. 그 7이네 중에 한 명도 지금 이준석의 실체를 깨닫고 지금 열심히 또 비판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준석이 약간 블랙셔츠단처럼 될 확률이 있어. 어? 그건 뭐예요? 이탈리아에서 무쏠리로 따라다니던 약간 홍의병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사실 루저들은 잃을 게 없잖아요. 그네들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폭파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20대 남자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기가 넘치는 애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만약에 정말 세상에 내가 잃을 게 없다 싶어서 방화 살인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딱 그 구죠. 네. 저는 그런데 이준석이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 블랙셔츠단처럼 그런. 왜냐하면 너무 루저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해. 얘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뭔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계속 자극하면서 자기 홍의병처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자 본질이 너무 멋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찌질하고. 행동도 찌질한데 겉보기에도 너무 흉측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감정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동을 통해서는 모을 수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파급력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하셨던 뭐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것도 하고 세레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그 촉발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다 없다는 거죠. 없지. 없지.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무쏠리를 만나면 얘가 블랙셔츠단이 되는 거고. 무쏠리를 못 만나면 그냥 찌찌리로 사는 거지. 찐따가 되는 거지. 걔가 이재명하고 만나면 위험해. 아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싫어하지만 주변에서 이재명을 만나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대요. 있대요. 그래갖고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게 있는데 이준석한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제가 그 강의원. 강의원 있잖아요. 이재명 측근의 한총의 의장 출신. 우리때 유명한 의장님이세요. 한총의 의장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일 때부터 붙어먹어서 많이 해먹었던. 그때 강의원을 이재명이 헌팅하는 그 순간에 같이 있었던 선배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총의 의장에 같이 있던 선배한테. 이건 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쓴 얘기야. 그 선배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그 선배 지금 전향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강의원이 원래 전라도에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고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주석바들이 모여서 하는. 그래서 마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마을사업 이런 거 마을공동체를 했는데. 전형적인 공산주의. 공산주의처럼.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 그래요? 미투 때 백인위원회 사건을 냈잖아요. 거기 강의원이 나온 거예요. 거기 한총의 의장 때 수배당할 때 애인이 있었는데. 강연을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대. 그 사람을 얼굴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의장님들은 그래. 아 그 이제 뽕 때문에. 의장님이 이렇게 막 멋지게 쫙 들어와서 막 불폐국 때우 한총련 이러면 그냥 여자애들 다 쓰러져. 카리스와도 있으니까. 쓰러져 쓰러져. 그런 의장님을 따라다니는 여자애가 있었대. 전남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몰라. 이거는 이제 강의원 쪽 얘기야. 뭐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해서 안아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애가 자기를 안아줬기 때문에 사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강의원 애인이 있었어. 아 난 그런 마음이 아니다 했더니 너 성추행한 거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강의원 주장인 거죠? 강의원 주장이야. 여자애 주장은 다르겠죠? 그래서 백인위원회 사건에 있어갖고 강의원이 자살 지도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게 그 딸 원람 미투가 심해가지고 다 좌절 좌절 좌절. 여민동록에서 쫓겨나고. 성추행 걸렸으니까. 그다음에 시위원인가 구위원 출마하려고 했는데 좌절. 좌절 좌절.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극단 선택으로. 자기 이제 정치적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때 정진상? 정진상이 불렀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강의원을 이재명한테 이재명은 자기가 쟤는 운동꾼 코스피를 하고 싶은 애잖아. 걔는 깡패인데 자기가 신분세탁을 운동권으로 신분세탁을 해갖고 걔 어떻게 전대협화가 한번 맞서보고 싶었던 애니까 그런 출신들 중에 쩌리를 좀 찾았나 봐요. 말 들을 만한 애는. 그런데 강의원이 사실은 그 쩌리 중에는 쩌리 왕이거든요. 쩌리 중에는 왕이야. 쩌리의 왕이야. 쩌리짱이네요. 한쪽은 쩌리의 왕이야. 한쪽으로 해서는 제일 좀 그래도 좀 지명도가 있는 의장이니까 누가 소개를 했겠죠. 그런데 강의원이 가서 이재명 앞에서 자기 성적 얘기를 했대. 이만저만 해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그 성남에서 쓸 거니까 경기도 있나? 그쪽에 관련한 여성단체를 다 불렀대. 좌파 여성단체를 다 불렀대. 그러놓고 그 앞에서 강의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받고 강의원을 채용을 한 거야. 강의원 입장에서는 죽으려고 할 만큼 엄청난 문제였잖아. 생명의 은인이네. 그런데 자기에게 정치적 생명을 불어넣은 자기 아버지인 거지. 정치적 아버지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박시영 TV에 남영이가 나와가지고 헛소리할 때 옆에서 강의원이가 맞장구 치고 있었고 최강호 뭐하러 징계할 필요가. 강의원이 왜 유명한 의장이냐면 강의원이 한쪽은 의장일 때 한쪽은 의장이 나눠줬어요. 완전 친북이어서 미쳐 내가 그랬잖아요. 주최연어 쓰는 애들 정신 나가는 애들 걔네들은 민경호 말도 안 들어. 민경호 대표님이 내가 북한에 전화받았는데 이렇게 하라더라. A라고 하라더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또 전화해. 북한에? 어. 북한에 북한에 대낭 공작을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공식 라인이 있잖아. 공식 라인이 민경호랑 통화를 하잖아. 네. 그런데 북한도 어떻게든 남한의 많은 사람을 포섭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경쟁한단 말이야. 거기서 다른 비선을 하나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지는 또 대단하다. 간첩 의지가. 걔네들은 뭐 북한에 대한 충성이 거의 내가 보기에는 뭐 수령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야. 아니 저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고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좀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런데 한청이 그랬는데 강의원은 그중에서도 그런 완전 친북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 한청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한청이원은 생활항문투쟁의 공동체로 가야지 불폐애국대회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거 정상인이었네요. 합리적이었어요. 한청이원 중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석 치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석을 때려 죽였을 때도 강의원이 사과했어요. 강의원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어. 북한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의원이 저는 북한을 민족 이상으로도 민족 이하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의원이 유명한 말이에요. 강의원이 그때는 우리가 한청이 애들 다 돌아가지고 미쳤고 나도 쟤는 미쳤구나 할 때 강의원은 우리 편이었다니까. 좀 덜미친 친북적이긴 하나 완전 종북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봐봐. 완전 미쳤죠. 흥미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소천사같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불어넣어준 정치적 아버지에 대한 저는 헌신과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서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했던 강의원이. 이름이 또 강위원입니다. 그냥 위원이에요. 이름 자체가. 강위원이에요. 강위원이가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거는 강의원의 주장이기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김유지 대표님 말씀은 그런 어떤 선거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재명이가 해결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일 때부터 강의원이가 많이 이재명을 돕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이재명한테 제일 필요한 프레임 중에 한 가지가 북한 쪽과 어떤 내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친북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을 좀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얘는 그냥 뭐 그냥 작것이니까. 그냥 깡패야. 그러니까. 조폭이야 조폭.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제도 그 경기 동부연합 얘기도 나왔었는데 억지로 막 그렇게 막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만들어놨던 게 이재명인데 강의원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한 은혜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이제 똘만이 노릇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때 내가 느꼈어. 아 이재명이 보스구나. 그래서 유동규 씨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 이재명 위해서. 내가 뭐 내 몸에 그것까지 하겠다. 이제 광화문 강정 나가가지고 이재명 무죄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근데 이렇게 부하들을 보호해주는 보스인 줄 알았더니 얘가 정작 위기에 처하니까 주랭랑을 치면서 부하들을 다 사지로 던져버린다는 게 이번 사법 리스크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너무 몰리니까. 근데 그전까지는 되게 보스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사지에 몰리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지에 몰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은 민주당이 자기를 공격할 때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툭툭 받아쳤거든요. 워낙 잘 하긴 했지만 검찰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냐면 써왔잖아요. 써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다른 보스인 거예요.